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진희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우리 패널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예레미야 애가 강의 24번 강의하기로 했었는데 오늘은 마지막 강의입니다. 아쉽다. 24강. 아쉬워해줘서 고맙고요. 저는 속이 다 시원한데. 시원한데 하필이면 마지막에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 애자라는 말이 이게 슬플 애자거든요. 아 그렇구나. 슬픈 노래. 애가. 가는 노래. 슬픔의 노래죠. 그래서 슬플 때 부르는 노래. 애가입니다. 애가는 주전 587년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유다 나라가 망하죠. 망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돼요. 그 다음에 시드기아 마지막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다 처형당하고 본인은 눈이 뽑혔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처형당하고 그러면 이게 국가 왕이 왕자들이 처형당하는 장면들이 공개 처형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왕도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도 초토화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유다 사람들은 두 가지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기둥. 하나는 다윗 신앙. 하나는 시온 신앙. 다윗 계통의 왕권은 영원히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무너졌어. 그 다음에 시온은 하나님이 택하고 거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공격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거기는 피난처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망했어요. 불에 타 없어졌어요. 이게 뭐야. 이걸 목격한 사람들이 슬픔의 노래를 한 것이 예레미야 이거예요. 그래서 다섯 장에 걸쳐서 그들의 끔찍한 장면을 놀이하고 있는 건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애가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붙였어요.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예레미야가 없어요. 나중에 번역했을 때 예레미야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시대를 경험했던 유일한 예언자가 예레미야거든요. 에스겔은 1차 침공 때 바벨론포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거기서 전해 들었어. 예루살렘이 드디어 망했대.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어요.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35장 25절인데 예레미야가 요시아 왕이 죽었을 때 애가를 지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동시대거든요. 요시아가 목이 돼서 전사했을 때 609년인데 그때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 역대하에 나와요. 이런 정황상 정황상 애가를 작곡한 경험이 있다. 예레미야가 그다음에 그 시대에 살았다. 그렇다면 이런 애절한 노래를 누가 했겠는가. 예레미야가 했을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된 거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그냥 애가예요. 슬픔의 노래가 모아진 건데.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오늘 한 번에 끝장을 내려고 해요. 1장부터 5장까지. 그래서 한 장 한 장은 다 읽을 수가 없고. 첫 번째는 야외의 진노. 야외의 진노와 카니발리즘. 카니발리즘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아버지가 자식 잡아먹고 뭐 이런 그런 얘기였어요. 사람 잡아먹는 거예요. 아 진짜요? 카니발리즘. 성경에 나와요. 두 번째는 눈물의 신학. 성금요일의 죽음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부활신앙과 같은 확신. 성금요일이면 우리가 이제는 고난주간. 고난주간의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날. 그게 성금요일의 죽음의 한복판에서 부활신앙과 같은 확신이 선포돼요. 애가에서.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 안에서도 희망과 구원을 얘기해요. 세 번째는 드러내매신학이다.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사이에서 꾸미지 않는 정직함의 진술. 이게 매 마지막에 언급된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 세 가지를 좀 중심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예레미야 애가 2장 1, 2절. 레이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슬프다. 주께서 이게 에카. 히브리 말로 에카. 슬프다. 이게 의성어예요. 에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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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롭게도 에가하고 바람이 비슷해요. 그러게요. 그렇죠. 에카. 히브리 말로 에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딸 시온은 뭘 얘기할까요? 성전이에요. 시온 성전. 아까 말씀드렸죠. 시온 신앙. 시온은 하나님이 택한 장소예요. 그렇죠. 거기에 거주하셔. 거기는 이방인들이 공격해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난공불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난처예요. 시온에만 피하면 돼. 그런데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시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그의 발판. 뭘까요? 시온 산 외에 딱 서셨던 그. 그의 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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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괴는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계시고 거기에 법괴 위에 발을 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괴가 눈에 보이는 순간 법괴를 발을 얹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법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법괴마저도 유실됐어요. 법괴마저도.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극률이 여기지 않으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587년 사건이 그려집니까? 완전히 무너졌죠. 무너졌고 딸 시온도 무너졌고 법괴도 다 유실되었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건우 형제님 애가 이장 이십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머그오며. 아이고 예 카니발리즘 아까 예 카니발리즘이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이전에 칠백 일 년에 시스기아 왕 때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공격해 왔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애워 쌌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버텼어요. 무엇을 먹고 버텼죠? 그땐 카니발리즘 아니에요. 아 그땐 아니에요 칠백 일 년에. 대병과 소변이라고 나와요. 아이고. 대병과 소변. 아이고. 그러니까 상상해보세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네. 뭐라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대병과 소변을 먹으면서 버텼어요. 칠백 일 년 사건이에요. 이건 587년 사건이에요. 이제는 카니발리즘이 횡행했어요. 엄마가 여인들이 자기 자식을 먹었어요. 애가 4장 10절도 그래요. 찬송 자매님. 애가 4장 10절.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부녀들이 자기 손으로 자녀들을 삶아서 먹었대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야 이런 일이 나와요. 예레미야 19장 9절인데 레이 자매님. 예레미야 19장 9절.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카니발리즘이죠. 아들도 딸도 먹고 친구들의 살도 먹게 된다.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이 죽은 시체들을 저렇게 먹는 거예요. 아우. 에스겔도 또 나와요. 에스겔 5장 10절이요. 권우 형제님.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트리라. 아들을 먹고 또 아들도 아버지를 먹네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갑자기 속이 안 좋아요.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참혹한 현실을 애가는요. 정기적으로 기념일로 정해놓고 애가를 공개적으로 읽어요. 이렇게 특별히 국가 멸망했을 때 기념일날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읽는 거예요 그래서 참혹한 역사적 사건을 은폐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념일을 정해놓고 매년 기억합니다 매년 기억해요. 이게 중요해요 역사를 망각하면 그 역사는 반복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역사 교육이 중요한 것은 잘못된 역사를 할지라도 참혹한 역사를 할지라도 매년 기억해요 그런 아픈 역사지만 잊지 않고 계승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었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일 끔찍한 일인데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슬픔의 역사가 기억의 감옥에 갇히고 현실로 몸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와 네. 이게 중요합니다 수치스럽고 잘못된 역사를 할지라도 드러내 놓고 얘기할 때 그거로부터. 다시는 아픈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 사례를 만들어가는 거죠. 중요하네요. 이제 눈물의 신학을 볼 텐데요. 애가의 현장은 원망과 절망만 토해내지 않았어요. 여기서 남만을 탓하는 자리도 아니었어요. 여기서는요 희망의 불씨를 살려냅니다. 우리 찬송자매 3장 19절에서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믄. 여호와의 인자와 극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영호하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 하도다. 여기 애가가 5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3장입니다. 3장의 중심이에요. 3장의 중심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19절 한번 볼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고초, 재난, 쑥, 담즙 다 쓴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기억할 때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믄. 그러니까 이렇게 애가의 자리가 소망이 싹트는 자리예요. 야외의 인자와 극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남은 자예요. 그렇죠. 비참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자입니다. 그것은 야외의 인자하심과 극율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야외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 바라리라 라는 말이 이게 기다리다, 기대하다 이 명세형이 소망이에요. 아멘. 바랄 것입니다. 예, 바랄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면 낙심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 그래도 소망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런 엄청난 카니발리즘도 목격했고 다윗도 무너졌고 시온도 무너졌고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가 자녀를, 부녀가 아들을, 딸들을 이런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남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은 소망을 태어나게 합니다. 눈물은 절망이나 격분이나 슬픔이 차지했던 공간을 씻어내주는 것이 눈물이에요. 이때 비로소 소망은 초대받지 않은 채로 바로 이 아까 있었던 절망, 격분, 슬픔의 자리에 나타나는 거죠. 결국 눈물은 그 안에 새로운 힘을 갖게 됩니다. 네, 그렇네요. 사람들이 울 용기를 갖게 되면 그만큼 충만해진 인간성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아까 울면 시원해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변할 겁니다. 내 눈물을 통해서 내가 안에서 상처들이 씻겨져 나가고, 씻겨져 나가고 다시 희망이 싹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눈물은 강력한 것이지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저는 눈물의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알고 보면 눈물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거예요. 눈물은 아픈 부분들을 씻어내면서 희망을 싹 튀어냅니다. 그러기에 눈물은 강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눈물은 진실을 말할 때 나옵니다. 맞아요. 진실을 말할 때. 그렇죠. 바랄 수 없는 것을 열렬히 소망할 때 나옵니다. 불의와 상처와 분노를 목이 터져라 외출 수밖에 없을 때 눈물은 나옵니다. 맞아요. 눈물은 쓰라린 고통을 눈물로 씻겨낼 때 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없는 자가 힘센 자 앞에서 저항할 때도 흘립니다. 그래서 오코너라고 하는 구약학자인데 애가의 눈물에서 진실, 소망, 분노, 정화, 저항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이런 것들을 다들 씻어낸다는 거예요. 눈물은 사랑의 씨앗입니다. 라는 대중가회가 있죠. 그런데 눈물은 희망의 씨앗이기도 해요. 눈물은 희망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고 싶을 땐 울어야 돼요. 맞아요. 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울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하고 공격성을 씻어내는 배출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글에 이걸 봤어요. 어려움을 당하여 우는 사람은 하수다. 참는 사람은 중간이다. 웃는 사람은 고수다. 고수다. 이랬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서 참는 사람, 제일 하수예요. 웃는 사람, 고수가 아니라 정신나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예요. 어려움 당할 때 우는 사람, 이게 진정한 고수입니다. 무너져 운 다음에 비로소 진실로 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울음이 있냐. 있다면 그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고 아직도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울음을 통해서 희망을 키워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애가에서도 울면서 희망을 키워냈어요. 그래서 울음이 나올 때는 울어야 돼요. 그만 울어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치료받고 있는 거고요. 자신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눈물의 신학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드러냄의 신학이라고 해서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레이자매님. 애가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19절을 보시면요 야외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찬양의 고백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20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셨나이까 진솔한 탄원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야외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겸허한 간구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찬양을 고백하고 아주 그냥 진솔하게 탄원하고 어떻게 일을 섰습니까. 그리고는 겸허하게 간구함으로 끝나면 좋았을 뻔했는데 22절은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건우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강하게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 끝. 왕 짜증 냈어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 그리고 왕 짜증 내고 끝냈어요. 분노예요 분노. 저는 이게 귀에 보여요. 솔직해요. 맞아. 진 진솔한 드러냄이에요. 정직한 정직한.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게 드러냄의 신학이다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 사이에. 이상적인 것은 아까 앞에서 나와 있었던 그거예요 찬양의 고백 진솔한 탄원 그다음에 겸허한 간구 이게 이상적인 자아예요. 그런 모습이 내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현실적인 자아는 그게 아니야.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 이게 오늘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 사이에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이것을 진술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적으로는 21절에서 끝나야 돼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맞아. 현실을 숨기지 않아요. 경건의 가면을 쓰지 않아요. 자신을 속이지 않아요. 정직하게 다 드러냅니다. 이러한 진솔한 드러냄이 있어야 거기서 새로운 희망이 싹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백미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22절에서. 3장에서 보여주었던 눈물로 희망을 씻어내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솔직하고 정직하게 분노를 토해내는 것. 내가 겪은 트라우마를 숨기면 트라우마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맞아요. 직면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벌어진 일들을 다시 말함으로 미래의 가능성들을 열게 해요. 그리고 삶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과거의 기억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내가 보듬을 필요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그렇지만 일관된 언어로 그것을 자꾸 노출해야 돼요. 그러면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을 망각의 저편으로 밀어넣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꿈에도 나타나고 그래요. 이건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나의 수치지만 상처지만 아픔이지만 이거를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것들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면서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어내고 분노하면 분노하면서 이것들을 토해내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바로 이 드러냄의 신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인격과 신앙은 숙성되는 사건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곧 좋아질 거야 하는 말은 입에 발린 형식적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아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고통의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냥 묵묵히 옆에서 손잡아주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해요. 숙성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속이 썩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슴이 썩어가고 골머리가 썩어가는 거예요. 이런 숙속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설익은 배추가 이것이 푹 익은 김치로 변해요. 된장도 숙성되고 발효가 됩니다. 푹 익어서 완전히 숙성될 때까지 스스로 썩어지는 아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이것을 본인에게도 적용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섣불리 위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그냥 있어주고 공감해 주면서 스스로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해답 없는 결론으로 끝났어요. 오픈 엔딩입니다. 분노로 끝났어요. 해답 없는 진행이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죠? 현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포장하거나 믿음으로 가릴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 이상적인 모습, 그 사이에 이런 간격을 속이거나 은폐하지 말고 눈물로 토해내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럼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애가를 부른 이런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게 애가가 주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모든 강의를 마쳤는데 짤막짤막하게 소감을 좀 한마디씩 얘기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저는 요새 제가 좀 많이 울어요. 약간 슬픈 일들이 제 나름 있거든요.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생각할 때 되게 나약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또 눈물은 강한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되게 위안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솔직한 거잖아요. 눈물은 역시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눈물이 그래서 색깔이 없고 투명한 것 같아요. 솔직하니까. 그래서 그냥 솔직한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저는 또 성숙해가는 과정이구나 하고 좀 강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투명하다. 그래서 순수하다. 아주 멋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아픈 이야기죠. 아픈 이야기를 저한테 할 때에 이 친구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감히 돌이켜보면 오늘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나의 마음을 드러냈고 드러낸 상대에게 그것을 믿었으니까 드러냈을 거고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 드러내야 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신뢰감이 생기고 더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친구랑 지금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아픔 그리고 자기들의 과거에 그런 잘못된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신뢰관계를 쌓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참 그게 여기 애가를 통해서 느낀 점입니다. 제 주변에 좀 많이 아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시기가 누구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저 잘 견뎌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견뎌낸다는 게 오늘 말씀처럼 그냥 진짜 끙끙 앓고 그냥 이렇게 그냥 다 포장하듯이 그렇게 견디는 게 아니라 다 토로하면서 견딘다라는 그런 의미로 딱 받아들여져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제가 일부러 그래서 툭툭 건드리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렇게 해서 견디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잘 견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가장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생각이 들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우리한테 또 다른 위로가 되고요. 예레미야의 삶도 그렇고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24번의 걸친 강의 오늘로써 마쳤는데요. 저는 좀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동안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